많이 좋아졌네. 다 변해도 여긴 안 변할 줄 알았는데. 근데 차홍길 씨는 그대로네요. 결혼은 했어요? 아니요 아직. 이상하다.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계속 나 어려워해? 아니 워낙에 좀 높으신 분이 되셔서. 어머 웃긴다. 그냥 편하게 대해요. 네. 유 작가님이시죠? 반가워요. 서지혜예요. 네 처음 뵙겠습니다. 나 처음 봐요? 아 TV 안 보시는구나?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. 농담이에요. 작가님 되게 귀여우시다. 오늘 방송이야 급한 대로 했는데 제가 바빠서 프로그램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. 방송이야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 되고 이제까지 원고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보여줄래요? 네 갖다 드릴게요. 아 그리고 나 커피 한 잔 부탁할게요. 저 우리 음료는 셀프인데. 아 그래요? 아니에요 갖다 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혼자 마세요? 아니요 서진 씨가 부탁해서요. 아 왜 그런 심부름을 해요? 처음이라 낯설잖아요. 여기 실정도 잘 모를 테고요. 앞으로 하지 말아요. 설마 또 시키겠어요? 스케줄이 안 돼요. 네. 드세요. 고마워요. 아 저 원고 좀 갖다 줄래요? 네 가져올게요. aan Witten 올일 assistive